안녕하세요 난놓고 기억자 물러는 요한계시록 저자 남상궁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 번째는 7장을 다 못 건넜어요 두 시간에 두 번에 거쳐서 끝나는데 오늘은 7장 마지막 편을 오늘 다 끝날게요 그래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한 장을 두 번에 걸친다는 건 이거는 뭐 굉장히 빠른 거예요 또 내 자랑 미안합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죠 이거를 여러분 기초는 이제 끝났어 콘크리트를 했어 기둥이 이제 네 개가 올라가는데 기둥이 이제 하나가 올라갔어 이거는 씹고 그다음에 이제 기둥이 올라오는 석가래가 올라가야죠 그래서 석가래 칠장하고 십사절은 십사만사천에 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제가 같이 묶었어요 이거 이거 하고 이거 해도 되는데 우선은 다음번에 뭐 할지 봅시다 기대해 봅시다 그 다음에 요거 석가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제림하고 천년왕국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집을 딱 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7장 후반부는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마칠게요 그래서 오늘은 7장 후반부 그러니까 오늘은 7장 11절부터 했는데 요 11절 그 다음에 모르겠다 그러면 뭐 간단해요 그 TV방송 보면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보시고 꼭 보세요 몇 번 보시고 이제 오늘 연결되면 여러분들 7장 14만 4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가 된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그냥 웃으세요 저분은 지금 아직 한참 멀구나 아직 국민학교 수준도 안 되구나 14만 4천에 얘기하면 왜냐면 저 사람은 책 안 보고 그냥 만화책 다른 데서 보는 길거리에서 보는 이상한 전단지 보고 얘기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도 그분들이 먹게 들어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에 모르니까 그분 얘기 들고 그냥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그냥 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14만 4천에 했는데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또 이제 항상 내가 그랬잖아요 전야제가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4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요게 4장 전체를 설명한 건데 내가 또 한 번 얘기 들을게요 왜냐면 보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냐면 보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4장은 요거 전체에요 너무 쉽죠 모르면 그러니까 모르면 안 돼 알아야지 뭐냐면 첫째 보좌는 첫째 첫째 보좌가 있고 보좌의 안짓은 하나님이 있고 보좌 옆에 어린 양이 있고 보좌 둘레 스물네 스물네 의자가 있고 그 위에 스물네 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 둘레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날라가는 독수리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처음 나오는 게 천군 천사가 천 천군 천사가 셀 수 없는 천군 천사가 이거는 텐 사우선 바이 텐 사우선 사 셀 수 없는 천군 천사가 있다는 거라면 요거만 이제 알아두면은 이제 그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좌에 대해서 설명을 다 알아두면은 알 수가 있죠 뭐 많은 분들이 뭐 보좌에는 뭐가 있고 이러면 이제 요것만 얼굴에 기억을 딱 하시면 벌써 4장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쉽다 쉽다 하니까 너무 쉬운 거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게시록 같지 않다 그래요 어렵게 가르켜야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저는 너무 쉽게 가리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모여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왜냐면 진리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내 농담이고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십일장은 또 아무것도 안 해요 십일장은 그냥 그 또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종합해서 이제 신고약을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좌가 또 아까 얘기했죠 어린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앞에서 뭐를 해요 기도를 해야겠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한다는 요건 기도 내용이니까 이 전체가 무죄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재미있게 어떤 사람은 뭐 천군 천사니까 잠도 자도 괜찮겠죠 뭐 모르고 어떤 사람은 골프도 치겠고 그냥 뭐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해악적으로 글인데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그렇게 이거를 제가 설명 안 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일단 설명을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도할 적에 도대체 아까도 이게 많이 나온가 요 장로들이 기도할 적에 요거들이 기도할 적에 천군 천사가 기도할 적에 우리가 기도할 적에 기도 내용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마태봉에서 주기도문이 있듯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실제로 실제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가지 일곱 번 일곱 가지가 전체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게시록에도 나오고 뭐 여러분들 보면 맨날 우리가 성가자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거 매일 듣잖아요 그죠 그걸 종합해서 하면 첫째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찬송과 찬송 찬송이죠 프레이즈와 찬송과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리고 지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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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즈덤과 그 다음에 존기와 영광과 영광을 비워 땡큐와 능력과 다이나마트 능력 이거예요 그거 아멘 아멘 프레이즈 파 프레이즈 찬성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땡큐와 능력을 세세토록 능력을 누구한테 들어요 능력을 보좌와 보좌에 앉은 어린 양에게 들립니다. 자 그거예요 근데 누구야 세세토 세세토록 전번에 나왔죠 세세 포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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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적 그러니까 요거는 외모는 좋아요 그래서 어디 내가 얘기하지만 기도할 적 기도 기도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 하면서 아멘 하나님 그러죠 그렇죠 우린 우리가.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찬성과 능력과. 땡큐 땡큐와 땡큐와 땡큐를.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돌릴지어라 아멘 최고 기도죠 그거예요 뭐 우리가 뭐 딴 거 요거 이제 기도문을 왜냐면 천 이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우리도 나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요건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면 저 항상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 찬성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스물네 장노들이 장노들이 그 요한을 좀 야빡했죠. 쫄따기가 쫄따기가 쫄따님이 이제 야 쫄따님이 서울 와가지고 뭐 저 시골 맨날 강원도 얘기만 해서 내 이제 오늘은 충청도 계획해. 충청도 쫄따님이 어 와가지고 뭐 이런 걸 막 다 본 거야 뭐 서울에서 뭐 나스베에서 가보니까 뭐 쇼도 보고 뭐 휴양찰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요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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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13만 4차 많은 사람들이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요건 종려나무를 들고 흰옷을 입고 어 이렇게 찬성을 이렇게 찬성을 들리고 했는데 너 너 너 너 여기 이제 재밌는 거야 너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야 요한아 너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는데 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아니 벼랑간내 그냥 밥 먹으면서 깜빵해서 그냥 밥도 못 먹고 그냥 지나잡아 먹고 그냥 어떻게 가서 가지나 잡아먹고 하는 사람한테 벼랑간내 성령이 임해서 하늘나라에 인더스프리트 올라갔는데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배줬어요. 그냥 뭐 인자가 왔다리 갔다리 뭐 병원도 보이고 지금 골치가 아파가지고 했는데 또 벼랑간내 그냥 수십만 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오른손에 종려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성과 영전을 불리고 그냥 뭐 하니까 이건 뭐 미치가 있는 거야. 제가 촌에서 서울 왔을 적에 정말 대한극장 앞에서 간판을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높은 빌딩가 있는데 제 사촌이 그냥 보면서 상구가 너 저건 뭔지 아느냐 그러더라고 내가 뭘 알아요. 아이고 나는 모르겠어 뭐가 뭔지 시골에서 그냥 나는 대한극장 태계로 가요. 우리는 얼마나 길이 큰지 우리 동네 운동장 같았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냥 뭐 변쩍변쩍 라스베가서 불이 반쩍변쩍 하는데 데려다가 야 너 저게 뭔지 아냐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알아요. 얘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났어. 요한이 화가 나서 써. 요건 내가 요노 그랬어. 야 미안해. 야 니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재밌죠. 야 이거 너 이거 아느냐 했더니 이제 얘가. 그 요한이 오래간만에 이제 큰소리 쳤어. 야 니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야 너 이 사람들 어서 와 누군지 아냐 모르다. 근데 또 여기 또 안 물어. 두 개를 물어. 어디서 왔느냐 그것까지 물어. 아니 누군지도 몰랐는데 또 어디서까지 불만할까. 요한이 그냥 열받았겠죠. 그렇죠. 그냥 재미있어.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어. 봅시다. 참 그랬더니.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 요한이 열받았어. 텐텐이 열이죠. 열 열 열 열을 그냥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나도 열받았지. 라스벡에서 데려가다가 그냥 뭐 mz에 막 50층짜리 빌딩을 갖다가 뭐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저기 아프리카에서 하는 그 밀림지대를 데려다가 뉴욕에 어디 갔다 배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도대체가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기 세면대 그러니까 변소 있는 데 가서 물 먹으러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뭐 물을 먹고 뭐 별 했는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모르면은. 열받아가지고 뭐라 하냐면 thaw. 요거는 좀 thaw. you know. 그런 거야.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했냐. 이거를 레트리컬 퀘스천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알면서 남한테 은근슬쩍 해줘고. 우리 이런 걸 많죠. 이제 그건 몰라도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요 네 스물 네 장르들의 하나가 대표가 이제 딱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야.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설명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 대환란 중에서 살아남은 점이다. 삼천 교육대에서 내가 또 나왔죠. 삼천 교육대에서 얼마나 막 힘을 썼어. 그래가지고 그중에서도 또 항상 어디 가서도 깜빵에서도 깜빵장이 있듯이 삼천 교육대들도 까. 쎈 놈은 이렇게 들어서 잠자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요 사람들은 요거는 또 손이 잡으니까 안 울리고. 또 해악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다.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민은 환란을 겪어야죠. 항상 겪어야죠. suffering. 그래서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나왔더니 이제 여기서 나왔더니 엄마가 두부 준 거죠. 두부 먹어라. 그러니까 신나고 있고 미국 사람들은 꽃다발 주는 거고. 내가 왜 또 이걸 썼느냐. 왜냐하면 제가 영어로도 미국 사람만 해요.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죠. 저 대머리가 무슨 놈을 영어로 하겠느냐 하면 제가 영어로도 이거 했는데 굉장히 먹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제 소원은 미국 TV 방송에 이거를 지금 영어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아리조나에 있는 미국 방송은 아니 스페인 방송 어떻게 소문을 하고 저한테 이거를 스페인 이슈로 번역을 해서 기독교 방송을 할 수 없느냐. 그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뭐 저는 아니라 오라고 그랬는데 갈 수도 없고 경비가 많고 또 미국 방송도 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데 뭐 한국 방송도 이번에 처음 나가니까 어떻게 미국 방송까지 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정말 이렇게 좋은 방송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또 제 자랑이에요. 맨날 자랑 자랑해서 제가 이렇게 대머리가 슥슥 벗겨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또 자랑할 거예요. 왜. 하느님 나라는 자랑해야지. 근데 나같이 뭐 약한 사람은 누가 알아줘요. 유명해지도 않고 뭐. 뭐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잘 보고 저를 좀 유명하게 만들어 줘야지. 그래야 많은 데서 와서 또 복지가가 생겨서. 그래 테레비 방송 미국 방송에도 한번 나가라. 진짜 미국 방송은 진짜 나오고 싶어요. 제가 미국 미국 저기에 몇 번 했는데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건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사람들은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 아주.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그러고 나와서 그들의 옷을 그들의 옷을 어서 빨아서 예수의 피로 빨아가지고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환란 중이에요. 환란 후에요. 환란 전에요. 그래서 각자들이 프리 트리블레이션. 미 트리블레이션. 포스트 트리블레이션. 이거 가지고 지금 2000년간 따져요.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환란 뭐. 환란 중이냐. 환란 후냐. 환란 애프터냐. 뭐 트리블레이션. 휴거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 지금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언제 설명해요. 즉 예수 주님 제림이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언젠지 여러분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환란 중에 환란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합해서 지금 구원 받는 사람. 우리는 여기 이제 언젠지 들어가셨죠.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이 뭐를 치죠요. 천막을 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저기 그 모세가. 저. 에고베스 인도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게 그게 장막이죠. 이거를 커너피라고 그래. 커너피라고 그랬는데. 장막을 쳐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햇볕에 끄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장막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붙들고 있겠죠. 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일일이 만보도 하고. 뭐. 여기서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공부도 하고. 정말 좋은 생활을 하죠. 그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게 들어가서 진짜 천국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모형으로 보여준 게 여기에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14만 4천은 그러면 14만 4천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내가 14만 4천이 들어가느냐. 돈을 맡다가 같이 하느냐. 새벽 기도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14절. 내가 14절 해야겠죠. 14절. 4절. 5절.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뭐. 그건 다음에 할 테니까 미리 미리 읽어보세요. 무슨 조건이 있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 적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천막을 딱 쳐줬으니까. 우리가 모세가 광항에서 나올 적에 어떻게 해요. 천막을 칠 적에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다시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이상의 출입을 낼 수는 했죠. 그랬더니 다시 이것도 또 재미있어. 다시는 또 내가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마예요. 다시마하고 시계. 근데 제가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웃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뭐 방송국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다시는 다시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다시는 굶주리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햇볕에 삐어서 온갖 재난 병으로 남고. 그건 뭐. 이게 아니죠. 왜냐면은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이거는 천국에서만 아니죠. 지금 우리 사는데. 천국은 지금 우리 사는데 천국은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는 천국에서도 물려지면 지금 우리는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햇빛도 삐지 않고 안 걸린다는 얘기죠. 물론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없어서 하지만 지금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다시는. 얼씨구씨울도 안 하고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냐. 왜 왜냐. 포 왜냐면. 비꼬스 비꼬스 왜냐. 왜냐 하면은 요거 내가 미안해요 요거 그려서 왜. 이해하죠. 일본 사람들은 왜 놈 그래서 왜 짜를 딴 거네. 그냥 이거는 재밌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왜 또 일본 뭐 단 앞에 또 그러지 말고. 글자 가지고 따지지 말고 전체를 재밌게 그래서 요게 인제 왜 그러느냐를 나온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느냐를 저 십칠절에 인제 일절. 첫 번째 두 번째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너무 쉽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다 보세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디에 나오죠 시편. 이십삼전에 나오죠. 시편 이십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똑같은 거야 이게 이게 똑같은 스토리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게시록은 전체를 아주 그냥 액기스말로 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윌 윌이에요 윌이라고 내가 미안해요 윌. 윌 윌. 윌. 비 이거는 재밌어 이거는 억지로 끄는 거 윌 비. 윌 비 요하는 나의 뭐야 목자죠. 그래서 목자가 돼가지고 목자가 돼가지고 히윌 우리를 안 내죠 목자가 어디 양을 안 내죠 어디로 안 내요. 리빙 워라 그죠 생수 생명수 강으로 새 생명으로 워러로 인도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 생명수 인도한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훔지를 수도 없죠 물도 먹고 또 여기에 그늘에서 놀고도 하고 연애도 하고 낮잠도 자고 뭐 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가드 하나님이 윌. 윌. 여기는 재밌죠 뭐예요 우리들의 눈물이 재밌죠 눈물에서 눈물 눈물을 하얀 선수건으로 어떻게 했어요 씻어졌죠 눈물을 하얀 선수건으로 씻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느냐 하면 눈물이 흘러가지고 흘러가지고 강이 돼가지고 여기서 또 낚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배웠죠 그러니까 선수건으로 하얀 선수건으로 우리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에요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얘기에요. 그래서 게시력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진짜 게시력이 좋은 건데 23만 4천을 그냥 이상해 해가지고 지금 13만 4천 다 풀렸죠 뭐 하느님 그 다음에 그랬더니 여기 누가 옛날에 불렀죠 하얀 선수건. 하얀 선수건. 기타 우리 세시봉 있죠 선생님 대머리까지 누르고요 그때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죠 남상국이란 사람이 그때 세시봉에서 날렸어요.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기립박수 기립박수를 기립박수를 친 거에요 그래서 게시록 17장을 제가 두 번에 갖춰서 끝났는데 여러분 여러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냥 또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잘 안 뵈면 이걸 갖다 놓고 성경을 책을 해서 또 이제 앞으로 여기에 자막이 나오니까 지금 시간을 두고 아니 어떻게 이걸 내가 30분에 1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17장을 7장을 다 해요 뭐 수 몇 몇 몇 여전까지 30년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은 친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몇 번 얘기해 친노하는 자 내가 안 읽고 안 읽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듣고 그림도 재미있게 그렸으니까 쭉 이렇게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께 대면은 제가 재신 넣는데 지금 21장까지 다 끝나면 여러분들의 게시록을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분은 저한테 정말 그림이 너무 못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랬어요 남편이 장노님이 토렌스 장노님이 그림을 너무 못 그렸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유명한 화가 분이세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세요 부부가 그냥 한 번도 안 빼지고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화가인데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예요 해악적으로 이거를 뭐 정말 멋있게 그려봐요 꽉 차요 꽉 차가지고 위에서 하나 벨뜩말뜩하면 정말 멋있죠 그러면 그림이 없지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거를 여지까지 한 거 7 6장까지 6장까지를 다시 자기가 매일 그림을 그려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자기가 이해해 가지고 그런데 저한테 책을 달라는 거예요 책을 그런데 솔직히 제가 뭐 많이는 출근하지만 책은 나오는 대로 다 팔려요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주죠 그냥 뭐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가 남아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자기가 다 했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그분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려가지고 나보다 잘 그리잖아요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 내가 만약에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후계절에 설명했다면은 토차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담에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저 보고 굉장히 젊다고 그러는데 저 굉장히 젊은 게 아니라 제가 제가 몇 살에 신학했겠어요 제가 육십사 세였어요 그럼 제가 육십사 세에 신학하고 지금 몇 살이겠어요 그렇죠 왜 내가 신학을 했겠어요 저는 게시록을 풀다가 게시록을 왜냐면 딴 것도 많이 풀었지만 딴 거는 대개 이해가 되는데 게시록은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림으로 풀자 그림으로 풀어서 내가 이해하자 그래서 이 그림이 수십 번 그린 거예요 하여튼 뭐 매일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된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니까 왜냐면 나는 보통 에버리지보다 굉장히 로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같이 그냥 로크라스가 이해되면 어디 가는 사람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얘기를 우리 와이프만 빼놓고 집에서 또 혼나게 된다 그렇지만 왜냐면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아 딴 사람도 이해가 되겠구나 해서 그린 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감히 TV에 나와서 설교한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저는 정말 성부 성장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를 풀다가 보니까 어 다니엘도 풀어야겠다 아 아가스도 해야겠다 어 이거 뭐 창세기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냥 뭐 바쁜 거예요 여기서 연관이 되니까 왜냐면 방송국에서 일회하고 마지막 편을 봤는데 마지막 편이 게시록이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냥 중간에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믿죠 정말 이번에 이제 그 CHTV 에이티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보고 해보면은 아 이게 맞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요 게시록을 형통하면 만사 형통해요 진짜 만사 형통입니다 한 줄 한 줄 그러면 아무리 이단이 와도 소용없어요 이단 뭐 3단 가서 대모하라고 이단 물러가라 아무 소용없어요 이단은 뭐냐 이단은 뭐냐 이단은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게 이단이죠 왜냐면 모르니까 뭐 딴 데로 해석하니까 이단의 제일 쉬운 이단은 모르는 것이 성경 그래서 이단 하는 사람은 얼굴이 굉장히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끝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더 재미있는 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